너무 정신없는데? 야, 근데 진짜 새하얗네. 뭐야, 집이 왜 이래? 너 농담하는 거지? 야, 왜 어지럽지? 야, 그냥 올 화이트네. 너무 어지럽다. 안 어지러워요? 여기 깔끔하지? 아이고. 올 화이트래. 햇전쟁 이후에 지구에 연구소만 남은 거잖아. 가득에 흘리지만 말고 타냐. 약간 지구 최후의 생존자 5명이 바스막 식사를 하는. 빌 거 같아. 야, 집이 뭐 이래? 아, 이게 불편해, 집이. 야, 이사집이다. 어떻게 되는 거야? 잠만, 뭔데? 뭐죠? 그걸 버리고 새로 샀는데 또 버리고 온 거야? 응? 아, 예쁘다. 뭐야, 뭐야. 갑자기, 뭐야. 저거 뭐야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나. 아, 진짜?